대전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7일 오전 6시쯤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메가허브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당일 대전의 최고기온은 32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A씨는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과호흡 상태였습니다. 두 차례 측정한 A씨의 체온은 각각 39.7도, 40.9도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한 동료는 더운 날씨 속에 일하던 작업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며 화물차 안의 열기와 미흡한 냉방시설로 더위와 싸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청 측은 사업장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